불길한 3인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프로필을 맞췄지? 불길하게. 점프님 원체험이신거죠? 예 그렇다고 하죠. 빼달라고 안할게. 보자. 잠깐만. 목소리가 눈쟁이님인데? 그렇다고 하죠. 저한테 안 맞춰도 돼요? 뭐 그냥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저 목소리가 무조건 눈쟁이 맞지 뭐. 아이디를 봐. 아이 조커. 내가 아닌 척을 할 수가 없다. 아 그만. 아닌 척을 할 수가 없어. 민쟁이님 바케에서는 정크 많이 안하지 않아요? 예? 모스 1인데요? 예? 모스 1인데요? 점수 써보라고. 눈쟁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눈쟁이님 눈쟁이님. 예. 그 뭐냐 옛날에 롤 하셨던 그 눈쟁이 맞죠? 예. 그때는 그거지 오브로그. 그 뭐냐. 예. 그 그거죠. 어. 어. 나 그거 보고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 나오지. 내 점프 좀 갖추. 자 갑시다. 파이팅. 한조 있네요. 한조 있네요. 한조 정맨 2층. 자리야. 한조 반피. 2층에 자리야. 아 좋아. 원빵났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호그 조심하세요. 오른쪽 2층. 우리 호그 뒤로 빼봐. 어 뭐야. 틀렸는데. 호그 반피. 우리 호그 어딨어. 아 이게 못 받았네. 야. 얘들도 빠진다. 왼쪽 2층. 왼쪽 2층. 한조 그대로 있어요. 왼쪽 2층. 내가 갈게. 한조. 한조 내려가면 시장으로. 내려갔어. 호그 있어요. 위에. 아 나 끌렸다. 그리고 끌렸다. 아. 폐헤 안된대. 아우. 조금만 내놔. 조금만 내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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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한조. 한조 쉬었다. 한조 쉬었다. 조금만. 아 우리가 라인에 가던데. 위쪽, 힐 좀 켜져. 아리아. 줄인수 있도 빠졌고. 상대 너무 빨갛다. 아리아. 그만 더니. 아우. 아이고. 그 줄 수가 없다. 저거 타이어도 같이 빨리 들어. 아우. 체력까지 카리아 필 야 이거 봉주고 들어갈까 이거? 긴지 궁 몇이야? 차려 쩔 긴지 궁 몇이야? 라인 채웠어 뒤에꺼 먼저 뒤에꺼 먼저 뒤에꺼 먼저 라인 깼어요 망치 조심하시고 한조공 오 한조공 온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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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아 궁 거의 다 왔어요 한조 왼쪽 한조 왼쪽 한조 더 걸렸다 한조 짤 그래 빠지고 왼쪽이야 하나 하나 내려왔어요 야 우리 모드 마이스 모드 마이스 모드 마이스 휘벤 오류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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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아 3명 수치 나이스 와 자리아그 나이스 아 타이밍이 좋았다 자리아 겐지 궁 또 와요 정크렛 나와자 정크렛 어디서 어디서 정크렛 앞에 그냥 정크렛 앞에 서 우리 하나 화물 했을거에요 이잉 정크 원딜인데요 근데 한조 뱄네요 한조 빼고 정크 원딜을 가네 우리 우리 전투 공지 아이고 까비까비 정크 개피 아 쟤미 차단한건가 저 우선이 아니죠 어 저 깐지야 저거 해줄게 어 버시야 또 죽고싶은데 못했어 정면에 자리아 자리아 자기만으로 빠지고 안필은 안들어갈까 저 백플레인 락카 정크 반피 나 겐지고 혼자 써야돼 라인 뒤에 못되어 정크 다운 라인 못되었다 다 적었다 라인 뒤에 라인 라인 망치있다 라인 개피야 라인 개피야 라인 다운 안아 자리아 루슈 호그 왼쪽 호그 왼쪽 정면 정면 오른쪽 안아 호그 왼쪽 방 호그 왼쪽 방 오른쪽이야 호그 왼쪽 2층 올라와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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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비빈다 상대 자리아 자기만 빠졌어 안 비빈다 나이스 이득에 많아 중분방벽 없어요 차례요 뽕온이야 뽕온이야 오케이 나 공 빨리 채울게 라인 다운 뽕온이야 뽕온이야 괜히 위로 올라와 줄게 괜히 위로 등을 해줄게 괜히 위로 등을 해줄게 얘들 정면에 있어요 2층이 없음 왼쪽에 넌클렛 왼쪽에 넌클렛 아 칠렛 어 내 궁게이지 내 궁게이지 궁게이지 자리아 실드 빠졌어요 아 나 게이지가 아까 안 빠졌어 한번 빼자 한번 빼자 공 떼지마 공 떼지마 오케이 우리 겐지공을 찼어 호그 어 뭐야 폰까지 썼다 아이고 호그 재우고 아이고 나노겐지 혀겐지로 가져가 어 뭐야 뭐야 걔네 망치 아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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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오른쪽에서 온다 오른쪽 오른쪽에서 온다 여깄다 얘 류쥬아 힐 한번 막혀줘 나 재벌 온다 슬리프 빠졌다 가야돼 가야돼 이거 해 난 막혀있을 거야 나는 막혀있을 거야 내가 허브를 안 잡으러 가야돼 제가 허브를 안 잡으러 가야돼 오른쪽이 호그 아 다왔네 나 오른쪽이 호그 떠벌거 떨궜어요 야 화물이 호그 아 류쥬아 다운 오른쪽 방에 호그 오른쪽 방에 호그 오른쪽 방에 골목에 호그 우리 하나 없지 하나 없어 개피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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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을거야 아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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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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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픽 아 이거 거의 준비됐어 아 덤 뭐야 이거 2분 30초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은 다시 가자 류쥬아 같이 류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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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뺄 수 있나 나 류쥬아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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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나 맞아 내꺼 정크 내려갔어요 오른쪽에 호그 호그 그래 빠졌어요 아이고 그래 나이스 나이스 와우 맞게 막았어 딱딱 쳐내 딱딱 쳐내 라인 2피 라인 2피 라인 2피 자리아 1피 자리아 먼저 왼쪽에 안아 왼쪽에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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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정크정크 밀어줄게 밀어줄게 아 제압이다 라인 혼자 야 아나 야 아 맞풍이야 막풍이야 오른쪽 동굴에 뭐야 저거 돼지? 호그 2층에 호그 오른쪽 2층에 호그 루시우 개피 왼쪽 정크래 왼쪽 정크래 정크래 개피 라인 다운 디바 디바 1벤 정크래 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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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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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나 반피 밀었다 밀었다 나 잡으려고 진짜 나이스 추가시간 안팎어 3명 잘랐어 개모래 메이가 낳으려나? 정크메이 정크메이 정크도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데 소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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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뭐야 저거 메이가 낳겠네 얘네가 아마 정크 확인하고 팔아 놓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소잉 했어 응 그럴 것 같아 근데 팔아 너도 솔직히 나만 안달리면 나인 잘 버틸거라고 아니다 딜 버티 말라 그냥 그냥 하는게 낫겠다 네 해요 해요 방벽 싸움을 정크로 하면 그냥 팔아 문제 쓰면서 조작하고 괜찮을거야 이렇게 으아 가보죠 방벽 딜은 정크래한테 맡기고 응 견제만 있으시면 방벽만 팔아 나오면 그냥 내가 견제만 할게요 나도 많이 녹일게 한발 맞추면 얘기할게 팔아 오케이 팔아 팔십 할게 팔아 팔십 오케이 팔아 한대 한대 이러면 헷갈리니까 팔아 팔십 빌 할게 아 왜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많냐 저기 아 저기 팀이었어도 재밌겠다 팀 저기여서도 재밌었겠다 4 3 2 1 스텁인 시작 맞아요 Leonardo 파라 떴어요 천ook래 네 아 점크구나 파란는 아니네 바 파란 줄 위로 뜨길라 맥크리 파라 아 맥크리 cuk래 맥크리 안돼 territ 하나 팔십 맥크리 팔십 카니 내려라 라인아 라인밤피 하나 컷 라인밤피아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겐지 나왔어 겐지 겐지 하나 남아 겐지 개피 나이스 뭐야 겐지 맥크리네 라인해줄게 어 닉네임이 겐지 장애인 아예 시장으로 빠지면 되겠네요 파라니까 파라 맥크리 그리 시장으로 빠지죠 파라 한 대 파라 두 대 파라 두 대 파라가 뒤에 와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 잔다 아 진짜 자리야 미친놈 한 명 데리고 간다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상대 루시오도 없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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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 케어좀 라인 컷 파라 왼쪽 위에 파라 두 대 파라 두 대 파라 두 대 파라 두 대 아 파라 피 파라 피 파라 피 파라 조심 파라 파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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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넘어갔어 뭐야 나 케오좀 파라 우리 아나 없어요 파라 오른쪽에 파라 반피 자리야 실드빠졌고 오른쪽 뱅크리 오르셔 맥크리 개피 맥크리 파라 밟기 파라 반피 파라 반피 오... 팔아 방트야 팔아 필! 아이고 맥크리 나 뭐하냐 루시 왜 모자야 됐냐? 슬생아! 오예이? 오케이 라인 필 라인. 라인 필 라인. 아나님 피의 자리야 아나님 피의 자리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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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시 뭐하는생아? 저 왜 뭐 잡으냐 어떻게 됩니까? 자판이 있는데 보탈 볼래? 근데 우리 라인. 맥필 맥필! 뛰어갈게 뛰어갈게 지금 하고 있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안돼! 다행히 죽여! 빼요 그냥 빼 오케이 빼자 나한테 바꿔야겠다 파라 땄다 파라 땄다 파라 땄다 왼쪽 위에 바꿔야지 근데 상대가 파라캐어 무성해져 그래요? 그러면 솔메꺼면 되죠 나이스 파라 마음보죠 쟤네는 놀랐겠지 뭐 나와봤자 겐지 밖에 더 나오겠나? 바꿔봤자 아 도망가 도망가 무빙무빙무빙무빙 무빙무빙무빙 지렸다 루시오 왼쪽 2층 파라! 루시웅이 거기 루시오 자리아 개피야 루시우 방안에 파라 들어갔어요 파라지 내가 니함 보고 올게 파라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덮치자 한번 덮치자 쟤강 디디디디 왼쪽 왼쪽 2층 아 못재웠다 아아 넥 다운 렉크릿 짠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공공 가능한가 이거 공공 가능해요? 공공 가능해요? 라인 땅 라인 땅 괜찮아 라인 땅 대단 에너지 몇이야? 아이고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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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없어요 파라 한대 파라 한대 공공 갑니다 라인 태울게 일단 라인 캐어도 돼 공부피가 준비되어 중 우리 쿵 많아 우리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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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아 이제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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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쓸게 나 가까이 쓸게 맥 좀 봐주지 어 안되겠다 이거 라인 힐 라인 개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이 갈 라이 갈 라이 갈 라이 갈 라이 갈 자리야 궁각이잔다 나 뽕 온이야 뽕 온이야 뽕 자리야 해야 돼 넌 자리야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방 맥크리 자리야 가자x3 자리야 가자x3 막지나감았어 맥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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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파라 라인 케어져 루시오 개피 나 파라 견제해줄게 하나 더 루시오 개피 와 나 왜 끌려와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라인기 피 라인 피 1이야 안된다 이거 쓰다 쓰다 근데 왜 파라가 안보이냐 뒤에서 막아보자 나 파라고 물고싶은데 파라가 아 이거 이런거면 소울넛 궁쓰고 겐지를 바꿀게 파라 한 대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주는 방법 빠졌어 파라 정면 파라 정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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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랗다 라인 나오셨다 루실 짤 라인 개피 라인 피 1 라인 피 1 나이스 어 여기있어요 아껴먹어 아껴먹어 야야야야 솔저님 글로 아껴먹어 아껴먹어 개피야 개피 하나 둘 셋 뿅 성강빵 왼쪽 왼쪽 2층 파라 저 게임은 예 게임 오버 찰 때는 얼굴 캠 안합니다 어 나 산다 라인 차요? 저희 라인 차요 파라 개피 와아 이거 파라 궁쓰는것만 좀 다 달랐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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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파라 궁조심 오케이 팔았다 덥치죠 석양 2층 왼쪽 2층 아 아이고 아 미안해 못망았네 아 이거 비베나 두고 가져와 나 보고있어 일단 괜히 쓸게 괜히 쓸게 아 이거 못망하네 제발 못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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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깝다 2분 10초 대 2분? 아이고 망치로 못망가네 아우 아우 석양은 피하는 것도 더ывают 세jadi 이쪽으로 피하는 게 총 아니 아니야 우리 어차피 정크랫이라 호그 없어도 돼 자리야 하자 자리야 수비에 뭐 나오려나 이번에는? 시메트라 메이 아 시메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1분이라서 정크 있네요? 정크 있네 입구에 정크 있어요 입구에 정크 어딨어요? 아나 정크 호그 3탱 3탱에다가 3탱 정크랫이야? 예 3탱 정크랫 뭐야? 아 이거 호그한테 죽었어 어 정크랫 없다 나이스 그랩 없어요 3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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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또 없고 두눈 방비 여기 있어요 아 힐맨 맞다 자리야 셀맨 맞다 나이스 가자 나이스 나이스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파라 위에 파라 위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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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파라 2대 파라 2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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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호그 뒤에 있어 왼쪽 호그 호그 화물 화물 밀었다 밀었다 상대 파라 아 파라로 바꿨네 정크래치 파라로 바꿨네요 파라 나왔어요 한 명 채워볼게 앞에가서 5대 파랐다 야 자리야야 자리can han半 까고 올게 파련살 아 파라 하나 relevant 하나 못잡았 잠깐만 헨 still 한 명 더 채워볼게 기다려봐 제호구짜록 못 채웠다 두는 방벽 있으세요? 어 나 끌린다 이거 파라 2층 파라 반피 파라 오른쪽 파라 반피 파라 어딨어? 파라 안 보여 파라 반피 파라 다운 이거 파라 줄까? 누구 줄까? 파라 줘야 돼 파라 파라 줄게 파라 왼쪽에 자리야 얘들 공 한번 모아서 밀고 그림 없어 노모한거? 어 노모 일단 안하게 피 안하게 피 한 번 못하겠어? 뭐야? 뭐야? 로시오 짤 라인 힐 아 이거 파라 내때린다 로시오 아 뭐야 호그 밀어줄게 자리압 안피 나 궁 왔어 파라 안봐 자리야 개피 누구누구누구 겐지겐지겐지 팔았다 화물 나있어 나 피 없데 제발 막아줄게 일단 피 채워갈게요 화물에 붙어서 하나 없다 뒤에 호글 라인 케어 가능? 나 개 많이 빌었어 일단 하나 다운 힐팩 많아 포우 개피 아 붙었어 붙었어 화물이 잘해 루슈 자리야만 개피 개피 개피야 피일이야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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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루슈 하나 오케 나이스 나 진짜 개 오래 비운다 이들아 나이스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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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했다 잘 있어라 세상아 잘 있어라 세상아 지금부턴 무섭다고 떨면 안 돼요 이거 잘라먹기 할 때마다 63킬이야 70킬 찍을 수 있겠네 어 예 하고 있죠 아 안들리시나? 아이 진호야 마이크 사와 쟤네 분열 이제 분열이야 흐흐흐흐 개기없네 왓치덕스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벤트 기간에 산 게 아니라서 사실 이겨서 올라간 동생님들 다시 넘는 캐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는 동생님 아 트레이서 진짜 못해요 에임 타는 캐들을 못해요 에임 타는 캐들 분열을 지렸고요 한조 한조 왜 그리 한조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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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아래 와 조화 왜 저래 조화 왜 저래 야 뒤에 뒤로 뒤로 호그 소리 나는데 어 호그 일정 소리인데 호그 밑에 있어요 호그 돌아오는 거 같은데 어 호그 왼쪽에 올라왔어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에 꼈어 호그 완전 뒤에 호그 완전 뒤에 호그 완전 뒤에 호그 어디지? 호그 뒤에 있다 왼쪽 빵이나 호그 100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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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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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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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딜이 약하다 저거 뭐냐 위도 바로 앞에 호그가 이 코드 컷 안 돼요 호그 잡으러 갈게요 제가 잡으러 갈게요 위도 내 앞에 위도 어디있어 위도 컷 위도 컷 위도 짤 호그 어디있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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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왼쪽으로 돌아가요 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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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개피 토르 짤 호그 무시하고 갈게요 그냥 며크리 개피 야 트레 나왔자 며크리 힐 받는다 며크리 개피 동급기 충전 중 한조절 트레 한 대 트레 개피 야 우리 아나 좀 뺄게 개피 났어 아아아 정말 여깄어 아이고 너무 못 맞춘다 눈색이니 왼쪽이 압도 못 맞았어요 아 며크리 트레이 쌀 나이스 아 나도 한 대 맞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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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들어온 거 없지 아직 30초 왜 이렇게 못 맞추고 못 끌리 뭐야 뭐야 호그 이쁙컷 하고 있어요 하하 얘 뭐야 하하 너 뭐야 카리야 꼭 왔어요 확인 나의 뽕 줄게 호그 찾았다 어 카리야 해줘 호그 잡자 나랑 오 뭐야 왜 이렇게 안 맞아 카리야 그래 2층 올라갔어 이 안 비비 있네 안 비비 있네 히히 안 돼 70킴 못 했어 어떻게 하나 재우고 석양 짤 어 어 포로 짤 멀리 달리려고 했는데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 수고하 아 호그 키 제일 웃겼다 고평굴로 합시다 고평굴로 합시다 고평굴로 합시다 오오 또 척쿠 얼마 안 하지 않았나 무조건 날 줄 알았는데 척쿠에서 이거 아까 제일 첫번째 그거였던데? 수고하셨습니다 35,000딜에 65킬 아 70킬 채울 수 있었는데 세자리킬 한번 해보고 싶다 세자리킬 한번도 안해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죠? d126956ysg님 감사합니다